100마리 50퍼 익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 50퍼 익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뭐지? 뭘 가지고 가야될까? 피? 아 피점프 피점프하면 될 것 같죠? 핫! 그렇죠 오케이 아아 설마 여기 사이로 들어가 그렇죠 다행히 하늘이 뚫려있었어 아 좋지 않은데? 오케이 아 나 뭐했지? 진짜? 오케이 뭐야 결국 버려야되네 들어가야겠죠?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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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요 어 어? 아니되오 아니되오 내 버섯 어 오케이 바로 버려야되나요? 바로 버려야되는거 같죠? 뭐야 안 들어가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죠? 지금 저기가 여기 밑에가 제가 방금 문 들어온데거든요? 그니까 여기가 왼쪽이 여기가 여긴데? 어 잠깐만 저기 있군요 바로 빛인가? 요실을 타고 가야될 것 같아서 요실을 버리면은 뭐 살수 있겠지만 오케이 일단 여기는 안 들어가지구요 저기 위로 들어가야되는데 아 저 거북이를 먹든 얘네가 던지는걸 먹든 둘중에 하나 먹고 싶은데 엇꽃해봐 엇꽃해봐 아 드럽게 붙네요 진짜 으아 거의 끝난거 같은데? 그쵸? 거의 끝난거 같은데? 그쵸? 어엌 kum 아 오징어라니 으으으아 오케이 역시 다행히 짧아요 맵이 작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휴 이 스피드로는 빠지지 않죠 진짜 어 이거 뭐지? 아하 아하 히든 블록을 막아놨군요 그나저나 열쇠가 저 코인이 되게 안나오네요 다 어디다 숨겨놓은거야 이거 다 어디다 숨겨놓은거야 이거 다행이다 어휴 깜짝이야 전abbia 형 아하아 형 아하하아 점프가 늦었어 아아 살짝 위험 하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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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마지막이 저렇게 돼있다니 예상을 못했네요 뚜껑을 껴야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두번째 웹을 넘어가기 전에 좀 보여가지고 그건 이제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몰랐어 여기서 봤거든요 뚜껑 끼는 거 아 이 스프링에 왜있냐 했더니만 대충 쳐도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 놓은 거구나 아 아 미끄러워 시간 없어 시간이 없을수록 침착하게 아이씨 좋습니다 와.. 잠깐만요 여기로 가면 죽어요? 막혀있죠?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! 벽 점프 해야 되는구나? 아닌데요 원래 가속으로 받으면 그냥 올라갈 높이였는데 아우야 좋지 않은데? 좋지 않은데? 어어어어어 아파 이거 오른쪽 갔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? 근데 일단 갑니다 어 아니네? 오른쪽 갔으면 죽었네요 아니 근데 요거 살아갈 수가 없다? 어 이거 죽는데 무조건? 아니네요 잠깐만 하하 요시를 타는게 맞았을까요? 뭐야 여기 또 요시 내려가져있어 또 아니 근데 길이 없다? 좀 요시를 탄다고 해서 달라졌나? 달라졌네요 전 요시 타면은 혹시 갇힐까 싶어가지고 타는게 맞을까 했는데 타는게 맞는걸로 왜 죽어? 줄잇아 보기 로우드 노우드 토니 아우 진짜 너무 많이 날린다 오우우우우우우우웻 weniger 아우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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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웻엿 나이스 나이스 아슬아슬했네요 빠르게 가면 가질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됐다 이번엔 또 10초짜리군요 야아 이거 어려운데 와 근데 깬 사람도 9초 976이네 그만큼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는 건데 아유 아까운 그 아아 야아 깼습니다 순간 떨어지면서 시간 초과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또랗는데 아 나이스 기록까지 갈아엎았어 떨어지면서 진짜 안되나 싶었어요 깔끔하게 깼내요 깔끔하게 깼네요 감사합니다.